지하시설의 입구 중 하나입니다. 이것을 파괴하고 후속부대의 돌입구를 확보해야 합니다. 이번 임무에 맞게 탑승할 모빌 쇼틀을 선택해 주십시오. 모빌 쇼틀 부대 출격 부탁합니다. 과연 차부로?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어떻게든 적 전력을 제거하면서 목표의 지하입구를 발견해서 파괴해 주십시오. 연방의 철부지들에게 진짜 모빌 쇼틀 전을 가르쳐줘. 우리한테 한 수 배우다니 제 순서 공안! 아우! 그 후속발은 강력해 주십시오. 그 후속발은 이 주식을 통해 줄줄 수 있도록 더욱두고, 아시안치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ㅷ. 자, 정자 철계에 Thinking. 공격 목표를 캐치. 공격 목표를 캐치. 지금 도착할 때가 길고 공격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지옥이 왁자와 경기하고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다 됐다고 하네요 아직 안이 다 됐다고 하네요 아이안어! 이렇게 적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안이 다 됐다고 하네요 도착해요 안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안이 다 됐을 때가 됐어요 안이 다 됐을 때가 됐을 때가 됐어요 오직 안이 다 됐을 때가 됐어요 체크가 적어보는 거 같네요. 아, 또 적도 적어보는 거 같네요. 직원의 이곳에 도착할까? 직원의 이곳에 도착할 것 같네요. 직원의 이곳에 도착하십시오. 직원의 이곳에 도착할 수 있으며, 이곳에 도착할 수 있으며,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적으로 침입하기 위해서는 이 대폭발 장갑의 하츠를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. 힘내세요! 상당히 단단한 장갑이지만 작전 중이오! 역시 대단하세요, 대장님! 공격 목표 파괴를 확인! 해내셨군요! 전부대 철수합니다!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물량의 차이로...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힘듭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, 메이커윈입니다. 귀중한 모벨 슈트, 망가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줘요, 대장님! 귀중한 모벨 슈트, 망가뜨리지 늠, 본인, 프라이기, 피아노 슈트, 망가뜨리지 여러분! 감사합니다.